야 근데 피시방알반 원래 이쁜알들만 쓰지 않냐? 그래서 내가 하잖아 여긴 아닌갑네 뭐하는거야? 나 짜기치 하나 그래 짜기치? 누구야? 친구 근데 사랑스럽게 보던데?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먼저 나가있어 어? 잠깐 나올 수 있어? 응? 왜? 야 그 옆에 이쁘더라 아 이쁘지 소개고? 그래 미쳤냐 어 왜 나도 해줄게 이거 어떤데 아 그래 싫어 야 내 친구가 어때서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기분 나빠? 야 너 큰일났네 속상하지 속상하지 뽀뽀라도 하고 왔어? 아니야 왜 저래 옆에 이쁘더라 진짜 안해줄거야? 너 진짜 왜그래? 너 진짜 왜그래? 나 알아서 한다 진짜 미친놈이네 그니까 해달라고 저기요 가야 돼 아름이 어디있어요? 아 저기 일하러 갔는데 불러드릴까요?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 혹시 네 제 자리에 충전이 안되서 아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이 근데 완전 금쪽인데 네? 아니에요 일도 잘하고 완전 싹싹하잖아요 아 근데 요즘 피씨방 다 기계가 하지 않아요? 아 뭔 소리야 완전 주방장인데 아 근데 몇 살이에요? 어 저는 스물두 살이요 나돈데요 나도 스물두 살 그럼 친구? 어? 어? 아 뭐야? 이상해 이상한 사람인 사람 아니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충전기가 안되가지고 핸드폰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충전해드릴게요 네 카톡 유튜브 아이돌 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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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PAUL 몇 번이야? 32번 내가 가야해 아 그래 땡큐 다 했어? 응 나 옷만 입으면 돼 주방차 1일 더 해요? 아 저요? 네 어 저도 곧 퇴근하긴 해요 그럼 끝나고 뭐 없으면 같이 술 드실래요? 약속이 없긴 한데 아 되나? 같이 하자 그래도 되나? 응 감사합니다 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원래 안 그래? 아니야 그땐 젓가락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? 있었어 어 있었어 있었어 근데 둘이 언제부터 아는 사이야? 우리 동아리에서 만나서 한 6개월 좀 됐나? 음 근데 둘이 좀 잘 어울려 얘야? 아 미쳤어 뭐래 왜? 뭐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면 나 좋아할 거잖아 뭘 미쳤다 뭐래 진짜 싫어 짜증나 왜 종색하지 그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스토리? 나도 태그해줘 아이디 뭐야? 줘봐 자 할로우한다 어 계정 잘못 알려진 거 같은데 응? 아 나 뒤집나 진짜 누구 세운데 그냥? 아름이 너 태그해줘 너 이지아 말 하나 했다 서운해 나 에이 왜 그래 엄청 들이되네 나 담배 피고 온 건데? 추위는? 전화하고 온데? 이럴려고 나랑 술 마신 거지 걸렸어? 아니 네가 안 도와준다며 와 진짜 쓰레기네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화났어? 아니 왜 화나 근데 표정은 아 진짜 짜증나 너무 아 왜 잘한다? 됐다 약간 빠져준다 뭐해? 나도 빠져주는 게 좋잖아. 썸남 있대. 썸남 있대? 어. 어떡하냐. 너 왜 웃냐? 아니 그냥. 힘내라. 나 배고프다. 아니 너 왜 웃냐고. 갑자기 너무 배고파서. 지금 밥이 들어가? 응 들어가.